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 5일간 전국 17개 시동 중 광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매매가 줄었습니다.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경우 3.2%, 경기도는 3.8%의 매물 회수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등이 반영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중소도시 49곳에서 총 3만 3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지방 중소도시 1순위 청약 마감율은 54.84%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18%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심리역 일대를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400여 세대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의 시설도 마련돼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어린원의 강주리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거래 절벽 속에서 급증하던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덕에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매수문이 역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규제 및 세금보다 완화 기대감에 집값의 단기 상승을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저희 올인원과 함께 업데이트해보시고 분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013153-2668,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주시면 실시간 스트림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시죠. 박영신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참 이 부분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가 가장 궁금할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제 5년 만에 다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당선인 같은 경우도 공약집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된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완화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실험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으로 먼저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5년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130만 가구 이상 최대 150만 가구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정도, 수도권의 30에서 35만 가구 정도, 30.5만 가구죠.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 완화라든가 신속통합인화가,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의 20%에서 30%를 더욱 더 늘려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심에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한 20만 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13만 가구,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주변을 도심 지역 역세권 중공업 지역 등을 현재 같이 묶어서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현재 철도 노선의 차량기지 복합 개발을 해서 18만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14만 가구, 전설부지라든가 미활용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입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이걸 통해서 10만 가구인데요. 수도권에 한 6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기반 시설을 만들고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서 빠르게 소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도 들어가 있죠. 공공택지가 14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74만 호 정도 되고요.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에 미니 컴팩트 도시를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컴팩트 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 또 기타 13만 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12만 가구인데요. 이거는 상생주택이라든가 매입 약정, 민간 개발 등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묶어서 실제적으로 250만 가구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큰 틀입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층수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조금조금씩 완화가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30년 이상 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 정밀 안전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랫동안 시간이 더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구조 안전성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개선을 30%대까지 낮추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이거보다도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을 15% 정도만 봤던 이번 정부에 반해서 거의 두 배로 늘립니다. 주거 환경이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되는 건지 생활 만족도는 높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주거 환경의 30% 정도 비율을 더 플러스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현재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재 주거 환경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들의 속도들이 그만큼 또 빨라질 수 있고 더욱 더 많은 단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그 다음이 초과위급 환수입니다. 초과위급 환수 같은 경우 재건축 초과위급 환수가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현재 금액별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를 높이겠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제 기준 금액을 상향을 하고 부과율 자체도 인할하겠다. 0.1%부터 0.3%, 0.4% 이렇게 해서 세금 부담률이 있는데 그 부과율을 인할하고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확대하겠다. 비용 인정 항목이 되게 되면 경비 처리한다라는 얘기겠죠.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또 1주택 장기 보이자는 현재 감면을 하겠다. 1주택자이면서 오랫동안 그 집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재건축 초과위급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안 받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또 부담금 납부를 조금 연장해 주겠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관리는 내용이고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서 토지 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2주비라든가 명도 소송비까지 현재 정비 사업의 특성을 반영시켜서 실제적으로 분양가에 어떤 명목을 추가시킬 건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 분양 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도 소송비라든가 2주비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1기 신도시 얘기 나왔죠. 1기 신도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제도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초과의 환수 제도를 완화하고 금융 중야라든가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세입자 2주 대책까지 만들어주고 또 현재 재정착 대책까지도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을 10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용도를 현재 더욱더 높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상향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실제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로 인해서 10만 가구 정도를 현재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현재 추진 중이죠.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구에 2주 전용 단지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대책이라는 것도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기 신도시 순환 개발을 통해서 재정비 사업의 주택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2주 대책을 통해서 뭔가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셋값이라든가 매매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저층 단독 다가구 정비 사업 저층의 단독 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묶어서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다 소규모 주택 정비 개발 사업으로 묶어서 구역 내 방역 3, 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현재 주차난을 좀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7층에서 10층까지 지금 현재 저층 같은 건 보통 4층에서 5층 정도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7층에서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국경유지 소화천 복개라든가 학교 공원 지원서를 적극 활용해서 주차장을 제공하러 해서 주민들 편의를 먼저 돈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하층 한 층까지도 추가하는 비용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 내에서 지하층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현재 그 비용을 조달을 해주고 그 나머지 지하층 개발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 수익은 공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로 구획된 면접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을 해서 용종률 확대라든가 매입 협비 절차 신속 지원하겠다. 도로로 구획된 부분이 아니라 인접해두는 작은 토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개발하게 되면 현재 실제 용종률이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고 주택도시기금 문화체육시설의 주요성 SOC 지원 재원의 주차장 복지시설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다. 이 부분은 저층 단독 다가오기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의에 제공하고 그 수익은 반반씩 나눈다. 뭐 이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시장. 현재 임대차 3법이 올 7월 달로 현재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섰던 사람들이 만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 7월 8월부터여서 올 가을철 이사철이 굉장히 현재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안 장치를 마련을 해서 실제적으로 매입 임대비용 소용 아파트.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차 3법에 관련한 내용은 현재 보안 장치를 마련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작용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현재 실제로 왜곡된 시장을 좀 더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여건들. 현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법이 임차인의 권익을 현재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인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차, 주택임대차 사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형아파트, 소형아파트 전용면적 60평면 메타 이하인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을 그대로 누리게끔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사업자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임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진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을 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현재 더욱더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는 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세제 정성화죠.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부동산 세제 정성화,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얘기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2020년도, 작년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부과된 기준으로 다시 돌려놓고 실제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근거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용검증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에 현재 기준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95%에서 동결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와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세금이거든요. 재산세와 정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같이 묶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1주택자들 세율을 현재 실제적으로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자 50%대까지 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에서 200%대까지 상한서를 낮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게끔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부터 13%까지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1% 30%의 세료를 단일화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나 1% 단일세를 조정하겠다. 또는 조정대상지의 2주택자 이상에 대해 누진과세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택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대출 때문에 현재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TV 상환선을 80%로 인상한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 거기에 또 생애 최초 주택가구인 경우에는 LTV 상향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 구매 가구가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도 70%까지 생애 최초는 80%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수도권 3억 원 현재 보증금 80% 보면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정 소득이라든가 어떤 기존점에 맞춰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현재 4억 원 한도로 3년간 저리 금융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와 청년들 또는 현재 임차인들이 현재 대부분 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라도 현재 전세를 얻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그 외의 사람들 같은 70%까지 현재 2년간 저금류를 빌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현재 임대부터 공급부터 세제까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금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조금 더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예측되어 있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포인트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력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구조는 분리형 1.5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3억 2,500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우리나라의 넘버원 핵심 업무 지구입니다. 역삼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남역삼력 초육세권이고요. 도보 3분 거리 밖에 안 되고요. 이미 중간이 완료됐습니다. 원룸과 1.5름 구조입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역삼력과 강남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곧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익은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삼성동과 연결된 이 라인에는 롯데라든가 현재 삼성, 현대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쭉 연결된 지역이죠. 그렇게도 당연히 그로 인한 직장군들, 또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업무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2030 세대들, 젊은 미혼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원룸과 일정 오름에 깨끗한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주변 현재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이 오피스텔 시세들이 굉장히 월등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보시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대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한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삼성봉동부터 역삼선능 강남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가장 중심권에 있죠. 벨트별로 해서 그 지역을 묶어서 개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재부터 수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라든가 한류관광문화산업벨트로 연결된 아쿠정 로데오부터 하개월까지 또 신석노년부터 강남까지 연결된 상업의료관광산업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벨트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심권은 강남역삼선능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고밀도 개발이 되면서 또 업무단지 추진, 또 현재 이 주변이 업무지역 활성화, 도심복합개발사업직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업무시설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로 인해서 이 주민 직장인구가 상당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현대자동차와 삼성동은 또 이제 바로 이전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연결된 지역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부지와 무역센터 또는 현재 송파 연결되는 스포츠 특화 단지라든가 한강정비권역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는 탄천정비사업.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요.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 현대자동차 밑으로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연결되고 현재 GTX 노선 전차력마다 컴패시티시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구 구성률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영동도로 통합개발들이 현재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부지와 현재 롯데체성 부지까지 업무지구 연결되면서 이 지역의 상업지역들, 현재 이 표시된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들이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물권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해서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9,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3,500에서 6,500만 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임대금은 2,000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000만 원부터 3억 8,000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에 아주 소액으로 여러 개를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테헤란노 직장의 밀집지역이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도 보장되고 시대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업무 단지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인 수요가 넘치는 역산동 정보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도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 더블역세권,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하였고요.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시세는 5억 4,500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축, 중공 완료된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현재 교육대학교 건너편의 남부터미널역과 현재 교대역 그 중간에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경보석도로 지하사업의 수위지이면서 강남대로와 테헤란으로 연장돼 있는 서초사당 방백권역, 그다음에 법조단지라든가 우측의 대치 음마부터 현재 재공축단지들, 아래쪽이 양재, 우면 RNC단지, 연구원단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업무 지역과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고요. 또 주변 학군시설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군 소요가 발생하면서 주변의 주거 편의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성까지 연결되면서 특화된 가로수길 같은 연결된 상업지구가 만들어지고 현재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원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이 인프라 구축이 100% 완비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된 그 주변의 종상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롯데타운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을 통해서 직장 인구 증가라든가 정보사부지 개발을 통해서 IT, 또 바이오 금융 섬단 산업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현재 실제로 개발되는 효과들이 가장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치성 부지 뒤로 코롱부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면서 판매업무 문화기능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착공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 복합개발사업지구는 오피스 빌딩 쇼핑몰부터 영화관 터미널, 청년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보석도로 지하사업은 양재하이시부터 한남하시까지 있는데 반포부터 해서 양재하시 구간이 가장 큽니다. 그중에는 연구개발시설, 주거산업시설들, 복합문화예술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층부가 변화가 생기고 지하로 현재 도로가 또 편입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 주변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 5백만 원부터 6억 8천 5백만 원까지 임대금액은 4억 9천 5백만 원부터 6억 2천 5백만 원 투자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소액이고요. 임대금액 3천만 원 보증금액이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금액은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에 투자금액이 3억 5백에서 3억 8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주택가이면서 환경적인 여건 좋고 명품 파락군 수요, 또 그 주변에 개발어제라든가 시설성 높은 또 신축부지고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높기 때문에 시대 차익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인해서 시대 차익이 월등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삼동과 서초동 정보 만나보셨고요. 혹시나 또 박영신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려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화면 하단 참고해보시고요. 전화 후에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정보 체크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올바르게 이해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올킬입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아무래도 투자하려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강남권에 있는 거 있죠. 서초동과 서초구와 또 강남구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소액 투자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집중할 포인트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정보 체크 지역 바로 만나보실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력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에 만나보시면 5억 6천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역삼동 같은 경우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런 쪽이나 주변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투자하기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이쪽에 눈길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눈길을 돌리나? 무조건 눈길을 돌리는 건 아니죠. 역삼력을 위시로 해서 테헤란노 쪽, 테헤란노 중심부에 위치해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도 많고 미래 가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 지역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모든 주택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곳이 업무집입니다. 업무집 밀집지역. 강남 쪽으로, 강남 상구 쪽으로 약 4분의 1 서울시에 있는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1, 2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역에서 선능역, 역삼력, 강남역까지 나왔지만 테헤란노가 이게 끝이 아니죠. 교대역, 서초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젊은이들, 1, 2인 가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룸, 다스대 주택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이쪽에 이것만 끝이 아니죠. 앞으로 삼성역에 국제기료복합지구 해서 이쪽으로 또 일자리가 이만큼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강남구의 현재도 굉장히 주택이 좀 갈증 느끼잖아요. 너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변에 서울 외곽지역이라든가 지방이나 이런 쪽은 조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런데 강남 지역은 최고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최고가를 찍었죠. 34평이 46억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그래도 조금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기료복합지구 삼성역에 아주 대단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개발 호재라고 해도 되죠. 그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이리로 들어오고 또 잠실 마이스단지 다 연계돼서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쪽도 지금 이제 또 사옥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이쪽에 이제 서초구의 랜드마크를 찍을 예정이고요. 정보사부지 개발이라든가 또 사당환승센터 개발, 남부터미널 개발, 또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 또 우리가 말하는 화물터미널이 물류단지로 또 바뀌죠.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 이렇게 크나큰 개발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고 몰려있고 주택은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주택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지역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리스크가 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쪽에 삼성동. 왜 투자 리스크가 좀 없을까? 좀 적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그 건물 하나만 해도 3만 명이 근무한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개발이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에 또 접해 있는 잠실 일부, 잠실동도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대치동이라든가 청담동, 또 압구정동 일부 지역,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이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왜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예전에 평당 4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계속적으로 주변이 더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주변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이 많이 인기이다. 왜 그러냐. 앞으로 삼성동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판매 이런 쪽으로 국제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10위 안에 들어갔죠. 경제대국이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도시다, 국제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6층까지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이곳이 옆면적이 잠실, 야구장의 30배에 달한답니다. 그런데 잠실, 야구장 30배? 굉장해요. 하루 종일 다녀도 힘든데 코엑스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겠죠. 게다가 지하 6층, GTX, AC 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위례신사선이라든가 KTS 북부 연장선, 또 여기서 수서, 아니 수서가 아니고 삼성동탄까지도 GTX가 또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교통의 중심지, 2호선 있죠, 삼성역, 봉은사역, 9호선 있죠,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약 70만에서 100만까지도 이용객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공항 업무도 여기서 다 수속을 마치고 봐서 바로 공항터미널이기 때문에 바로 비행기만 타면 된답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지겠죠. 게다가 지상에는 중간 부분에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또 널찍한 행사라든가 볼거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르네상트 호텔이 완공이 됐죠. 그래서 하나는 호텔동으로 하나는 업무지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또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롯데 7성 코오롱 부지 매번 항상 얘기하죠. 그쪽에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 7성 코오롱 부지와 또 다 이쪽에 이렇게 이 어두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종상향 돼서 일자리, 고층 빌딩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고 테헤란노가 여기까지 연결이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양재, 양재 쪽은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이곳 같은 경우는 AI 연구단지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만큼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카이스트 대학원 이쪽에 AI 대학원만 이쪽으로 옵니다. 그만큼 AI 산업이 우리나라의 큰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연구원들이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조금 빠르게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강남에 또 깨끗하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게 자연친화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GTX의 수혜지는 항상 강남이라고 그랬죠. 왜? 삼성역을 중심으로 AC노선이 들어오죠. 또 A노선 또 수사에 들어오고 양재에 또 C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노선이 건립이 어느 정도 되면 또 C노선이 두 번째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GTX 수혜지는 최고의 수혜지는 강남이고 왜 그러냐. 모든 기준 강남 접근성이 멀리서 어느 정도 되느냐. 2, 30분 내로 되죠. 그동안은 한 2시간 걸려서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면 그 정도 걸려서 강남에 와야 되는 이 끝에 있는 지역들은 2, 30분 만에 이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더 많이 몰릴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또 KTS 부프 연장선이라든가 위례과천선 이쪽으로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죠. 강남 같은 경우는 한 블럭 블럭 사이에 다 그렇게 조금 바로바로 또 지하철이 조밀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는 또 신분당선이 이번 5월에 또 신사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교통은 더 편리해지죠. 게다가 이제 역삼동 같은 이 다세대 주택이 들어있는 지역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해서 이번에 10년 만에 그 안에 라인 안에 들어간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매매가는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을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이면 강남구에 똘똘한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 강남 쪽에는 또 이 월세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이 정도 수익을 보시면서 또 대출 활용 가능하신 분은 한 40% 정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투자액은 3억 원에서 3억 5백 정도 한 약 3억 정도면 똘똘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시면서 월 수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이 업무 단지가 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주택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 희소성을 띄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남구 하면 누구나 젊은 사람들이 로망이 강남구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테이란노 대규모 업무 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쪽 강남 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죠. 부러워하고. 그래서 대형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이쪽으로 몰려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또 하나 젊은이들. 일 많이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풍부한 지역이죠. 왜? 아파트는 너무 고가라 젊은이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풍부하고 많이 찬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임차 수요 증가 지역이고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또 대형 업무지가 밀집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출퇴근할 때 굉장히 아침에 바쁘잖아요. 도보 이용도 가능한 지역이라서 아주 초직주 근접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 정말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역삼에 대한 미래 가치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구조는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3억 8,500에서 4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서초구입니다. 그중에서도 방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네, 이제 서초구도 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이 방배동 카페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에 방배본동 쪽이죠. 그래서 이 9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내방역도 조금 가능한데 9호선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 신반포역, 구반포역, 아니요. 신반포역이죠. 그쪽에 이용 편리하고요. 게다가 이쪽에 주공아파트가 개발될 시에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이번에 34평이 46억 이상을 찍었잖아요. 아주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이쪽은 아마 50억 정도 이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웃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1.5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 모르는데 원룸, 원거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서 젊은이들이 살기, 1, 2인 가구들이 살기 그만큼 똘똘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고속터미널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지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썰의 골목, 카페 골목도 있고 방배동 카페 골목도 있고 방배 살길도 있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 게다가 한강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한강 공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종사자들, 대법원 법조단지, 대법원 고등법원 법조단지 라든가 서울교육대, 한국예술대, 또 예술의 전당, 국립국학원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게다가 고등학교,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동동요고, 서문요고 이런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종사자들, 물론 여기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죠. 1, 2인 가고라든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죠.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고 우선 강남 업무단지가 가까이에 있고 바로 건너면 앞으로 용산 큰 업무단지 구호선 이용하니까 여의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몇 군데만 얘기해도 그만큼 직주 근접지로 매우 용이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단지 아파트죠. 그래서 반포, 반포 주공 아파트가 앞으로 곧 건립이 되면 이쪽에 최고가 항상 얘기하죠. 조금 기대가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자꾸 이렇게 최고가를 찍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자꾸 좋아져요. 왜?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구역까지 조금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 방배동은 오래된 낙후된 지역은 아파트가 조금씩 조금씩 재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보면 정보사 부지 정보사 부지는 이제 4차 산업 업무기지로 이제 재탄생도 하고요. 또 이 서울 예술 문화의 거점으로도 새로 또 탄생합니다. 그만큼 예술도 덤으로 가져가는 곳이다. 또 뭐 이쪽에 세비섬 한강 쪽이죠. 세비섬 한강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이쪽에 아트밸리를 조성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쪽도 아름다운 아트밸리까지 예술까지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서초구죠. 그 다음에 롯데칠성 코롱 부지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 서초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변도 같이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테헤란노는 굉장히 일자리 밀집지역으로 더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 상승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남부터미널 또 재건축 있죠. 남부터미널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렇게 또 새롭게 새롭게 건립되면서 일자리는 또 늘어나겠죠. 그만큼 강남, 서초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당 환승, 복합환승센터 이 사당역 쪽에도 이쪽에 경기권으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5개동으로 지하 9층에서 지상 100m 높이로 5개동이 건립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속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5개동이 있으면 그만큼 일자리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택 수요는 항상 부족한 곳이 강남 쪽입니다. 게다가 교통은 이렇게 제가 뭐 여기는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곳은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만 해도 이렇게 어디든지 환승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또 우선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을 원활히 하면서 또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여기 이제 서초구, 강남구와 서초구 여기 가림판, 경부고속도로 가림판이 있는데 가림판이 이제 철거가 되고 왔다 갔다 왕래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아름다운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 삼성동의 AC노선이 들어오죠. 수서역의 A노선 들어오죠. 양재의 C노선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도 이렇게 강남 쪽에는 GTX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 이쪽에는 뭐 GTX역을 하나 만드는데 지하 40미터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뜨면 뜨면 들어가고 이 GTX가 왜 40미터 지하로 들어가나요? 지하로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상에 내 집이 있는데 지상권 지하 40미터까지는 제가 남들이 내 집 밑에 아무거나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하 40미터 이하는 아무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하 40미터로 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직선거리로. 그래서 지하 40미터의 GTX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척도죠. 강남에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항상 그러죠. 접근성 다 20분, 30분 내로 그렇게 좁혀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GTX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중심은 강남입니다. GTX의 중심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남권에는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1.5룸. 1.5룸. 방 하나, 거실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넓지게 아주 좁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어떤 원룸 분리형을 또 1.5룸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원룸 분리형이 아니고 원룸, 원거실.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2인 가구, 신혼부부까지도 살 수 있고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서 아주 똘똘하고 예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3억 8,500에서 4억 4,500에다가 임대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그렇죠? 3억 5,500에서 전세를 3억 9,500으로 투자를, 아니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시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실 투자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똘똘한 또 강남권에 있는, 강남에 있는 위치 좋은, 서초구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서 120, 130이죠. 1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월세가요, 금리가 올라서 조금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오피스텔은 대출이 한 65%, 70% 정도 나오거든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그래서 주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배, 1억 정도, 1억 3,500이면 이렇게 방배동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지역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